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팬입니다. 성악 전공하셨다고 그랬는데 성악을 전공한 트로트 가수라고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뽕짝을 부르는 소프라노라는 그런 컨셉으로 트로트 신인 가수로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로트 곡을 성악 버전으로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운이 좋게 선생님들께서 1라운드에서 비춰주시면 제가 2라운드에 한번 보여드릴 곡인데 한번 먼저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먼저 한번. 제목은 날 바라바라바라바라는 제 곡인데요. 날 바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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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들으면 좋겠어요.